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성령의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. 제목은 여러분이 반갑습니다. 여러분이 반갑습니다. 여러분이 반갑습니다. 읽어드릴게요. 그 나라는 안 믿는데 그 사람을 믿었어요. 어떤 사람을 믿었어요. 하나님을 그리워줄게요. 동생이 있었을 때 그리워줄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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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사람이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음 하느님은 너의 기도를 들은다고 했어요. 맞다. 피터, 먹자. 그들은 천사가 먹지 않는다. 내가 먹지 않는다. 피터가 답변했다. 내가 먹지 않는다. 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. 음. 그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없어요. 이랬더니 하느님이 음. 내가 먹으라고 준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. 뽁개는 참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죠. 자기를 먹는다는데. 음. 그래서 피터가 제대로 가봤어요. 음. 그 주변. 음. 가족과 칭찬. 하고. 친구들이. 음. 피터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. 피터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아예. 아예. 네. 아예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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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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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